. . 기가 좀 얇다. 기다려라. 기는 잘생겼구만은. 왜 그래 얄노. 그리고 혼자 잘 온다. 겁도 많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 영업이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밖에. 근데 본인은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럴까요.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맞지. 본인의 성품이 밝은 미세도 내성적이거든. 남한테 이렇게 하소의 소리 몬한다. 그걸 몬해서 몬한다. 그것이 영업이 없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없어 스트레스 받을란다. 엄청 많이. 남들 보는 데는 말 없이 웃고 가도. 이거는 어지간히 배짱 같고 못 튀어나간다. 니 하루 열두 번 더 하기 좋구만. 맞아요. 하지 마 손 떼뻐라. 어. 근데 이거 안 하면 또 뭐 먹고 살까요. 그 고민이에요 뭘 안 하면. 영업은 소띠는 내가 어디 한 군데가 매니저는 못해. 네. 그러고 여기 시월생이잖아. 네. 시월 유기생은 새가 빠져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내가 다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랑이 저 1월 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죽을 뻔 했었거든요. 몇 일이야? 10. 12월. 11월 22일 음력으로. 22일. 22일. 네. 22일. 성이 뭔데? 6. 몇 살? 똑같아요. 개축. 생일어. 어. 11월. 네. 이 사람은. 이 사람 또 죽을 뻔 또 오겠네. 그러니까 이. 큰 고비를 넣은 게. 이 사람 찾아온다 이거. 작년부터. 수술을 했는데. 그래. 네 맞아요. 별 거 아닌 수술을. 어. 이 사람 찾아왔잖아. 이제 유식 안에 조상의 집에서 사자가 돼가 들어온다. 이게 사자를 두 개 거둘키고. 이 사람 내년 올해 내년 zdję 내는 음식이 떨어야도 다시 한번 또 잡아. 또 그런 일 또 있대요. 본인이. 여기는 조상의 봉덕이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유식 과정에는 조상이 너무 많이 메였다. 그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이 손님들이 운때도 별로 없었어. 작년에 운때 왔다 하지 마. 근데 이 집에 누가 목을 맸냐. 이 누가 먹어볐 유시 가정에. 시어머니. 목을 맨 게 이래 들어오는데. 시어머니. 뭐하노 그라모. 그래서 계속 빌어주고 뭘 빌는데. 절에 모시고 이게 절이가. 그 외갓집에서 절에 창원에 원각사 거기 다니시거든요. 그 절이가 이 사람은. 너 그 서방 데려가고 만들래. 계속 거기 빌어주고 있다 하던데 그러고 작년에 또 뭐 쟤도 모셨거든요. 쟤를 모시면. 괜찮다 해서. 이 목을 딱 맸네. 그 니 하는 일이 잘 되겠다. 이 아들 데려갈라 한다. 사실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온 거는. 우리 신랑이 지금 일을 장비를 하는데. 한 대 이제 요거를 바꾸고 싶다고 자꾸.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간다 하니까 그러면 가서. 이 차 바꿔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데는 있어 괜찮은데 조상이 너무 사자가 많이 든다. 절에다가 비는 공덕도 있지만 이 집에는. 자살기는 더더욱 안 간 못 간다. 자살기가 여기 많이 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한테. 아들이 좋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런 게 아들이 아들이 귀하니까 자기 아들이잖아. 그냥 뭐 간지 갖고 가지. 안 갔으니까 오는 거야. 왠가가 오잖아. 절에서는 잘 하셨대요. 아이 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뭐 목이 왜 가노.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들었으니까 뭐 늘 절 절에 계속 매년. 그러면서 열이 확 올라올겠네 신랑도. 한 번씩. 꽁자리가 시끄러워. 그래 영가 보내라. 많은 짓이야 지금.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몇 번 해 뭘 해. 절에서요. 절에 한 마냐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자살은 절대로 절에서 못 풀어.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그 이게 그 그 보살님 집에서도 했는데 뭘 해. 뭐 내가 풀어. 그 무슨. 지랄하고 자꾸 지랄하고 있다 지랄하고 있다. 아니 전도제 하재가. 아이 시끄럽다 그만. 근데 그 안 돼. 안 되지 이 집에는 엄마만 목을 맨 게 아니고 우에도 하나 목 맨 게 또 있잖아. 목은 밑에서 우에서 맨 밑으로 내려와. 음 그것까지는. 어머니. 그리고 주당. 아이고. 그래가 니 일이 잘 되겠다. 걔 뿔 갖다 주라고. 아휴. 니 일이 잘 되겠다. 이래 이따 3년 이따 너희 신랑 보낼래. 안 되지. 안 됐죠. 안 되지. 어떻게 살려놨는데. 아깝지. 아니 무섭죠. 어차피 살랑. 다시 보내 다시. 여 지금 자꾸 붙어가 들어온다. 본인한테도 붙어가 들어와. 한 번씩 여 갔다 저 갔다 여 갔다 저 갔다 여 갔다 저 갔다. 그리고 본인 신경 쓰면 방금도 안 좋잖아. 머리 아프네. 차는 기계는 바꿔도 돼 오래 바꿔도 되는데 영가 보내라. 이 집에는. 이 지금 내가 지금 땀 흘리잖아. 이 지금 억수로 지금 올라오거든. 이거 안 보내면은. 니가 지금 살라 해도 힘들어. 니가 신랑 안 보내려면 보내라. 이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런 게 내 본인 하는 일도 하기 싫은 거야. 산다고 열심히 살지마. 기는 참 자신감이 동복이 긴데. 본인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억수로 기분이 좋아. 근데 본인은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싫다는 거야. 다른 거는. 너무 힘들어. 다 해도 돼.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그쪽에 하나 파란 물 나면. 오장육보 다 내야 되는 게. 솔직히 싫다. 응. 그래. 차라리 그냥 막 내가 뭘 하더라도 회사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그제. 그러니까네. 안 맞은 거는 그래도 지금 어거지로 붙어 있잖아. 하기 싫어도. 근데 또 어거지로 붙어 가는 거 치곤 돈을 좀 잘 버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붙어 있잖아. 맞아요. 그래 어거지로 붙어 있잖아. 이게 맞는 거 안 맞는 거 하면서도 가면서도 뭘 그리야. 응. 근데 돈 들을 때면 좋다. 그거 맞아요. 돈 들을 때 좋은데. 사자 정리해라 이거. 할매 다시 보내라. 잘못하면 이 신랑 간다. 그러니까. 굿도 굿나름이야. 아니 근데 왜 앞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남편하고 해서. 돌아가시고 곧 따라서 한번 해드리고. 그래도 또 이제 또 마음이 안 좋고 또 누가 또 안 좋다고 하면. 또 그래서 또 옷 해갖고 또. 방년에 또 했거든요. 진짜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뭐. 이 어머니는 자식의 애착보가 강해. 아들에. 그러면. 자 본인들은 풀었다고 하지만 나는 볼 때 어머니가 안 갔거든. 네너리 지금 보이거든. 저희는 그거 갔다 오신 거 같아. 안 보이거든. 갔었다고. 잘 모나면. 지금은 이제 본인 덕으로 어쨌든 비눈공 덕으로 조금은 살아났지만. 이 아들이 죽었고 배가 또 넘겨야 돼. 또 있어. 또 있다고. 그리고 지금 쇠를 사면. 쇠잖아. 쇠가 사면. 올해는 온 쇠는 괜찮아. 쇠가 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쇠 사는 데서 또 뭐가 들어오겠어. 힘들단 말이야. 사도 되는 거지만 이 영화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쇠를 사도 들라도 괜찮아. 그리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내가 이 집에는 어지간에 한때 보면 조상이 깨끗한데 안 깨끗해. 그리고 이 목에 탁 타는 거는 안 갔다는 거거든. 이 목에 이렇게 탁 들리는 거는 안 갔다는 거예요. 목을 매고 딱 간 건데. 이 집에는 목을 맨 게 엄마만 간 게 아니라고. 애가 또 있다고. 말은 알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목을 맨 집에는. 후때가 매면 아랫도리도 매. 잘 못하면 신랑도 매고 가. 아파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집이 그려 보이거든. 시승의 어머니가 내가 볼 때는. 매의가 있다 이 말이야. 천상에. 못 가고. 매의가 있으면. 부처님 전에 연불공당만 봤지만. 고기만 이 집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 뭔 말인가 알겠지.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자손한테 와. 자꾸. 본인은. 10월 3달이 되나. 조상공도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도. 어쨌든 하는 건 해. 돈 탈 때는 기분 좋고. 근데 어쨌든 배가. 고팠다 안 고팠다. 고팠다 안 고팠다. 이러면서. 여기가 갑자기 답답할 때가 있고. 잠도 많이 안 올 때도 있어. 그런데 본인은. 겁을 뭐. 한 번씩 심장이 무슨 일이. 벌렁벌렁벌렁거려. 본인이. 본인 집에는. 옛날 옛적에는. 본인 집에서 김씨 가정도 이렇게. 비논공택이 있어. 왜. 무당은 아니라도. 그냥 무시 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떠놓고. 빌던 공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구출이 너무 강해. 강하니까. 본인 고집도 만만치 않고. 본인이 딱 보는 관념도 만만치 않는 사람이야. 본인 말 안 하시겠지 잘 봐. 사람을 대충 대충 대충. 좋고 나쁘고는 본인이 판단해. 맞잖아. 그래야 내가. 본인 고집에서 내가 이게 맞다 이러면 여기로 빡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휴구도 아니야.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어쩌나. 그러다 보니 내 고집이 좀 강하지만 내 신랑도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해 놓는다. 맞아. 맞습니다. 고집이 좀 세. 그래.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래. 화를 내면 약간. 걷잡을 수 없이. 그러고 본인 같은 집에는. 정도껏 가라는 거야 스타일이 본인아. 네. 비틀어지고 이 꼬라지를 못 봐. 네네. 신랑도 내 말 안 들으면 몇 며칠을 볶아 잡아먹어야 될게. 맞아요. 제가 일단. 그렇지 이게 정도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친정도 그래. 친정 아버지도 정도라.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옛날로 말하면 호인인 데다가. 대감이란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 헛드리면 없죠 내 자식만큼도 그랬는데 정은 많이 없어 부모하고. 그저 정은 많이 없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나를 참 우리가 이렇게 잘 갔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섭섭한 것도 많지 부모의 매인 것도 많아. 그거를 풀고 가는 것보다 내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름도 많아. 맞아요. 맞아요. 진정이 서름이 너무 많아. 맞아요. 거기에 가심이 탁 맺혔어. 풀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할 때도 없고 그냥. 이것만 잡고 가는 거야 이것만. 근데 잘 따라줘 한 번씩 지고집쎄서 그렇지.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맞습니다. 한 번씩 심지어 팍 내지 거짓말을 할 줄은 모른다. 응. 그런 거 한 번씩 가다 넘은 말을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기괄해서 그렇지 여기도. 자기만의 살아가는 거는 똑같다. 그러자잉.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냐면은. 기문살이라 그래 기문. 귀신이 많이 다른다 많이 풀린다 언제부터. 내가 볼 때 언제부터 붙었을 것 같아 사십 아홉 살 것 같아. 우리 신랑이 오십 네 살 되면 좀 풀린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아프거든. 한 번씩. 응. 여기 아프거든 그래. 오십 네 살이 풀어도 조상이 일에 걸리가 있는데 뭘 풀어 풀기는 개뿔 같아. 애 주지 않은 새끼가 워마. 원래 아들이 귀한 아들은 어머니가 데리고 간다 켰다. 알아서. 나는 봤을 때는. 여기는 사자야 사자 목을 매석한 거. 잡아 대야 돼. 자 속이 이제 좀 시원하지. 답답한 게 그래도 뭐 영업하냐 안 하냐 해도 뭐 주위를 잘 다니고 잘하고 뭐. 많이 도와주네. 열심히 하는데 또 다행히 먹고 살아라고. 여기는 조상공덕이다 진정공덕에서 준다.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안 맞는데도 그냥 영업을 하면 또 이렇게 또 먹고 살 만큼. 그렇지. 이게 먼저 진정공덕에서 준다. 본인은 엄마 반 아버지 반 닮았네. 네. 근데 그래 하면 올해는 괜찮아 본인. 어차피 본인은 작년에. 신랑이 가야 되는데 49살부터 죽었고 밑으로 와 있어. 응. 응. 근데 한 번 또 있어. 무서워요. 응. 너무 고생 이번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또 있어. 불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자꾸 오게 된다. 그럼 여기도 아파 죽고자. 또 있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른 싹 정리해갖고 싹 해갖고 정리하소. 그러니까 같이 한 번 올게요. 조수 아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곧 오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하세요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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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